여러분 모두 핸드폰 펜스라이트를 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을 모아 하나된 우리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안다운 성수대 여러분의 좋은 것들 우리들의 새로운 단서를 자세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다운 성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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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안다른 성수대 우리의 안다운 성수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여러분이 만들어낸 또한 한 회처럼 여러분들의 빛나는 암들 같이 또 나눌까 봐 응원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또 큰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우리 세상의 빛나 우리 떠나지 않은 우리 상태라는 꿈 수명원 우리 세상의 빛나 우리 떠나지 않은 우리 상태라는 꿈 수명원 우리 잘 자라니 마지막으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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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우 우 호 여기